제대로 들여다봅시다. 네오위즈가 2022년도 변동성 매매의 1월 기준에 첫 번째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변동성 매매라고 했어요. 펀드멘털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. 네오위즈가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게 됐는데 이 네오위즈의 흐름, 폐장일 기준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. 어마어마한, 지금 동영상 올려드릴게요. 네오위즈 동영상을 떠났습니다. 녹화를 해놨어요. 그 네오위즈의 동영상을 지금 뿌려드릴 겁니다. 그거 제대로 들으십시오. 그러시면 1월 3일 날 네오위즈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실 이유가 설정이 됩니다. 지금 네오위즈 다시 전략 기준 잡아드리면 지금 750만 주잖아요. 750만 주 곱하기 8 기준을 잡습니다. 80% 그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. 78이 56, 58이 40, 그럼 600만 주죠. 네오위즈 600만 주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. 갭상승이 나오든 보합이 나오든 제가 볼 때는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합 수준에서 출발이 되고 나서 6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양봉이면 그럼 600만 주 종가에 600만 주 실리인지 보실 거예요? 아니죠. 그럼 몇 시? 9시 10분, 9시 반, 10시에 몇 주가 터지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. 조금 이따 동진 세미캠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펼쳐놓으세요. 네오위즈의 600만 주 거래량 곱하기 22년 1월 3일 기준 네오위즈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기준점 설정해드리고요. 30일 폐장일 기준에 벌써 이미 9시 47분부터 해서 들여다본 거예요. 이런 내용의 모멘텀이 있고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시 내용이 아니잖아요. 기대 내용이잖아요.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다른 쪽 업체보다는 그나마 뭐 거품이 들 껴있다 정도 아주 저평가다. 이건 아니고 12시 31분에 전략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. 방에서는요. 방에서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. 예쁜공지님 방에서 올려주신 게 9시 55분이에요. 그러나서 VI 10시 28분에 그게 VIP 방의 강점입니다. 네오위즈 오늘 거래 터지고 있네요. 기준. 결론적으로 전략 다 잡아드렸는데 5분 봉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동영상 지금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.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그 내용 철저하게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 다 교육자료들 다 드릴 테니까 이때가 9시 50분 때가 이때요. 여기 거래가 일부 실려있죠. 일부 거래 실려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예쁜공지님이 네오위즈 변동성 나옵니다. 그러나서 거래가 빵 터져요. 거래가 터지고 장대왕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빠바밤 VI 들어간 이후에 그럼 쭉 그렇다면 예쁜공지님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. 여기서부터니까. 이 가격이 얼만데요? 쭉 당겨서 보시면 32,000원 32,000원 그리고 나서 얼마? 36,750원 그럼 얼마입니까? 4,750원 얼마 올라간 거예요? 32,000원 대비 4,750원이니까 대략 한 35% 아니 15% 12%, 13% 오케이 저 자락에서부터 그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. 윤정도가 올린 것도 아니고 예쁜공지님이 올려주셨잖아요. 9시 55분 이럴 때 요 자락에죠. 와 네오위즈 움직여요. 그리고 거래량 빵 그리고 나서 VI 폭등 1월 3일 날 들여다보실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의 기준이 대략 4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. 플러스 34만 주 정도가 추가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. 어디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추정치가 이 평균 단가가 3만 5천 원대 하루 종일 거래 평균 단가 3만 5천 원대인데 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70만 주 대 매수는 윗방향으로 쌓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평균 단가 잡히겠죠. 그리고 종가는 3만 6천 원 기준으로 잡혔어요. 시간에서는 눌렸어요. 결론적으로 1월 3일 날 볼 수 있다.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링크를 잡아서 올려드립니다. 지금 밑에 모니터링 안 하시나요? 모니터링 지금 올려주셨나? 올려주셨나? 어 올려주셨네. 네오위즈 링크 다 올려주셨고 그거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네오위즈의 이런 장중의 기준점 거래 터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리고 마감의 흐름의 기준점 이게 연속적 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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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엮어